아 각자 자기소개 한번씩 할까요 음 네 이 방송 이 합방을 주체해주신 클램님 먼저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클램의 게임이야기 클램 이라고 하고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리머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글라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남았네요 안녕하세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줌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매력적인 스트리머구요 오늘 본포게임 처음으로 파스모 포비아에 도전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해요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의 대표 할매가 목표인 회천원 목소리의 김씨 할매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할매님입니다 할매님 여러분 할매님이 우리 직업체험버스의 기사님이십니다 아 가이드 문 예 한번 더 박수 앉아주세요 박수 오늘 파스모 포비아를 오신걸 환영합니다 진행 이제 파스모 포비아는 고스트헌터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구요 어 저희가 증거를 모아서 귀신의 종류를 알아낼거에요 오케이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네 공복게임 괜찮으시죠 아 예 아뇨 으어 으어 아뇨 자 갑시다 출발 아니 열쇠를 집으면 누구든지 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잠깐만요 네 열쇠를 갖기만 하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다클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쭉 밀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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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빨리 네 뭐에요 들어가야돼요 어 네 어깨에 어 소리 아 나 진짜 잠깐 소리 아 소리 뭐야 이거 아 소리가 왜 뭉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 맞아요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파스모 포비아 특유의 바람소리이기 때문에 아아 어 나 뭐야 아 나 누구야 누구 아이 하지마요 하지마아 하하하 욕한다 하지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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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여기 책 보이시나요 어 적었다 적었나요 네 이게 노트에 적은게 고스트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고스트 라이팅이에요 아 고스트 라이팅 아니 이거 카메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어 그거 삼각 그 삼각대 카메라 설치할 때 F예요 G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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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니에요 삼각대는 갑시다 하하하 이게 이벤트 한 번 해둘 때 되지 않았나 그죠 됐죠 아우 놀래 마이너스 영화 그 마이너스 11 네 그게 토너람이에요 이제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카메라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헌팅 어 꼼팡이 있는데 이거 거 깜빡이 있는데요 아아 아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 들려요 아 무슨 소리 들려요 아 무슨 소리 들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통 이벤트 한 번 해도 되지 않았나 그쵸 됐죠 마이너스 영화 9도 마이너스 11도 네 그게 서늘함이에요 이제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카메라 확인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헌팅 어 꼼팡이 있는데 꼼팡이 있는데 아 아 아 아 무슨 소리 들려요 아 무슨 소리 아 아 아 꼼치? 죽으셨어요 좀 더 저쪽 멀리 저쪽으로 가셨어야 되고요 주민님 잘 그래도 잘 가셨다 주민님 아니 아니 이 분 까먹으셨어 나오죠. 아 이해했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취미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오 멋있다. 이렇게 해야 돼.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왔다. 문 한번 비춰주실 분? 아 근데 이게 후레쉬가 같이 도니까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라고 문 열라고 문 열라고 보라색 후레쉬 같은 경우는 문이나 스위치 같은 거 보시면 돼요. 문 문 하나번 부쳐 주실 분. 말투가 같이 놓으니까는 왜 왜 왜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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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갔다 올게. 마이크 좀 걸어봐요. 헤리스한테. 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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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어. 컴퓨어 헤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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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아유. 컴온. 어. 대답했는데. 대답했는데. 대답하는데요. 이거 대답합니다. 대답했다고요? 예. 대답하는데요. 나와요. 나와. 나와나와나. 오케이. 수고하. 문 안열려요. 살려줘요. 문 안열려. 문 당기세요. 문 당기세요. 아 당기는 거구나. 우리 주민님도 타셨나요? 네. 오케이. 다 진하셨죠? 네. 퇴근합니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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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돌아왔다.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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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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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어 창구가 있었어 깜빡일 때만 그냥 조심하면 별거 없네 깜빡일 때만.. 어 깜빡일 때만 그냥.. 깜빡일 때만 조용히 하고 멀리 가고 맞아 맞아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막 이런데 들어가서 문 닫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멀리 가서 어 맞네 와우! 와우! 턱이 날라가는데 이 친구? 어 뭐야? 어 멍쩡이도 이 친구.. 아 유령 찍혔어요 유피 한번 찍었으니까 괜찮아요 위에? 위치 오 그래서 안나오고 있는 거 이 MF가 그 버그거나 손자국이 안 나오는 버그거나 맞죠? 이 앨범 3학년까지 나오기 때문에 네 퇴근 네 퇴근 진이네 아 진이네 고장이었네요 아 진이네 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